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장이 세계적인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적힌 것 같아서 그 점만 정상화되도 제가 보기에는 4,500 정도 가뿐히 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하게 된 건 맞습니다. 부동산은 제가 보면 꼭 집니다. 후인은 안 하시죠? 안 하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보죠. 이미 있는 걸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눈 가린다고 세상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가면서 돈을 버는 게 다주택자의 투기 투자 아닙니까?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게 맞다. 증세는 사실은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행이고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증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건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하면 국민적 저항 때문에 실제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프로TV가 대선 후보를 털어본다. 3대 털 특집방송 첫 번째 시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 프로고요. 네. 이 프로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함께 오늘 즉시 방송에 나와주시는 분은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후보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이 방송 출연하려고 엄청나게 청탁을 했는데 몇 달을 안 들어주시더니 드디어 감사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사인이 많더라고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경제 채널 아닙니까 그래도. 경제 채널이라 시청자분들께서 정치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우리는 정치 얘기 안 하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정치인분이 나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우리는 좋게 좋게 부드럽게 넘어가고 싶었으나.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정치와 경제라는 게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정치라는 게 또 한정된 재화를 어디다 쓰느냐 이거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갈 거냐. 주식시장에 관련해서 사실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각 당의 후보들을 모시고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 그리고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진지하게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셨습니다. 어떤 후보가 되면 어떤 경제정책이 나오니까. 들어가면 한마디도 안 하네. 슬슬 불안하다. 젊은지 외우고 있어요 지금. 일단 뭐 우리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어제입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포항의 죽도시장에 가셔서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이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띄 얘기를 하셨습니다. 뭔데요? 코스피 5천. 5천 가게 하겠다. 747 이런 거가 생각나요. 약간 좀. 5천 이러니까. 코스피 5천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이 세계 소위 자본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 디스카운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제가 예를 들면 PBR, PER 이런 거 제가 다 보잖아요. 다 보고 투자를 해놔도 사실은 해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 저평가 돼서 그 점만 정상화되도 제가 보기에는 4,500 정도는 가뿐히 넘지 않을까요? 디스카운트 지금 3,000포인트 거든요. 그러니까요. 디스카운트가 1,500포인트. 50%는 미니멈 디스카운트 돼있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디스카운트가 됐다고 그러세요?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과거에는 한반도라고 하는 지정학적 요소가 크게 이유가 됐던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보인 불투명성입니다. 무엇의 불투명성이요? 시장의 불투명성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 투자했다가 혹시 나도 털리지 않을까? 소위 개미핥기에게 당하지 않을까? 불안감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저도 그 피해자이기도 하고요. 최초는 혜택을 보기도 했었고 불투명으로요? 소위 작전주 아닙니까? 작전주는 결국 피해를 보게 돼있는데 아주 극소수만의 혜택을 보죠. 최근에 주가조작, 물론 작전도 주가조작의 일부인데 주가조작에 대한 단속률이 매우 낮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처벌도 너무 약하고 특히 힘센 영역에서 벌어지면 사실 다 무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을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제일 크다고 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들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사실 효율을 발휘할 수 없는 불공정 구조가 돼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기술 탈취 그다음에 경영성과 탈취라든지 단가후려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의 유망한 중소기업인들이 사실 해외로 막 탈출해요. 기업 경제 환경 토대가 나쁜 거죠. 이런 구조의 문제 또 성장성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약간의 불이익이 있죠. 결국 저는 시장의 투명성, 공정성 그다음에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들에서 좀 밀린다. 제일 핵심은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가 주식시장에 지금 현재의 주식시장에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만든 거다. 왜냐하면 제조업기관이고 수출지향이고 이런데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거는 그런 류의 회사가 아니죠. 빅테크 플랫폼 이런 회사들인데 그래서 최근 들어 좀 좋아지고 있다. 그런 평도 있고요. 그래서 불투명성도 당연히 지적을 해볼 사항인데 사실 근본적인 산업구조의 개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렌드가 예를 들면 기술주 중심, 미래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전통산업 그중에서도 한계기업들 여기에 의존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주가 5천 시대에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시장이 정상화되는 게 상당히 첫 번째 방법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산업 전환을 해내야 된다. 우리가 산업 전환의 핵심은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죠. 그래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산업화 고속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때 허허벌판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 토대가 뭐냐면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였고 그중에 기반시설 투자였죠. 그 다음에 교육 투자 이런 거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 시대로 디지털 전환 시대로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리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재생에너지 생산도 국내 어디서든지 가능하게 소위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서 해남이든 태백산이든 이런 데서라도 태양광이든 아니면 풍력이든 에너지를 아무때나 생산해서 그냥 팔 수 있게 결국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는 국가의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죠. 그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들이 생겨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산업의 전환도 이뤄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인재들도 새롭게 양성해야 되고 교육체계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부문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도 좀 내용을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핵심은 결국은 시장의 자율성과 혁신 창의를 제구하는 규제 자율화 규제 혁신 이게 진짜 필요하죠. 특히 저는 규제 합리화에 관심이 많은데 과거에는 사회변화 속도가 느려가지고요. 관료 정도의 실력이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거 요거 요거만 해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관료가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뭐 허용을 딱 제한해놓으면 새로운 영역을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방식으로 겨우 이제 뭐 규제 샌드박스니 규제특군이 이런 거 만들긴 한데 그걸로도 부족하죠. 그래서 규제에 대해서는 첨단 미래산업에 관한 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하지 않는 건 다 허용한다. 다만 사후 규제한다. 라는 방식으로 사고를 통째로 바꾸어야 현장에서 기업 활동들이 혁신적으로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규제를 좀 풀어주다 보면 그게 이제 기존의 전통산업들 내지는 캐치를 못했던 대표적으로 대형마트도 어찌 보면 새로운 유통의 혁신일 수 있었던 사업인데 그게 이제 전통시장하고 마무리면 전통시장 보호화라는 쪽으로 가고 이 규제 이게 둘 다 되기가 좀 어려운데 그쪽에서 항상 선택은 우리는 여론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 쪽으로 지키게 되면 항상 이쪽은 규제가 되고 그 갈등은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결국 거의 정치가 하는 일이죠. 아까 우리 정인재 씨가 말씀 정치는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제가 경기도에 배달 특급 이걸 만드니까 소위 플랫폼 창업에 사실은 족쇄를 문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단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무슨 얘기로 했냐면 혁신의 결과는 존중하는데 독점의 형포를 허용하면 안 된다. 혁신의 결과가 독점이 되면 안 된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청원을 드리면 그 배달 특급이라는 게 지금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아니면 쿠팡 이치 뭐 이런 데서 이제 거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경기도에서 만드신 거죠? 그 비슷한 것들을 경기도가 약간의 지원을 해서 새로운 배달앱을 하나 더 만든 거예요. 대신 이제 그 수수료 같은 거를 1%요. 거의 이제 아무튼 다른 쪽은 대개 한 15%예요.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경쟁력이 아주 세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도야.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럴 리가 없죠. 솔직하게 저 지금 점유율 얼마나 되는데요? 점유율이 예를 들면 100명 쓰다가 300명 쓰다가 300% 늘어나는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런 건 하지 말고 그건 뭐예요. 그건 점유율은 항상 없는 거죠. 지금 예를 들면 경기도 일부 시군은 이미 1등 가고 있어요. 그 앱이? 시장 마켓 회의를 그래요? 1년도 안 됐는데 그거는 왜 배달의 민족이 안 가는 거죠? 그 후보님 사는 동네만 가는 거 아니에요? 양평 이런 데는 이미 1위예요. 양평 이런 데는 이미 1위고 계속 이게 바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뭔 얘기들냐면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만약에 혁신의 결과물이었다면 혁신의 결과만이라면 사실은 공공 영역의 침투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야 정상이죠. 그냥 이건 독점의 결과물인 측면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기업이 정말 기술 혁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진입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공공이 들어갈 영역이 없지만 이건 그냥 그 시장만 독점에서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이 얼마든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균형을 맞추자는 거군요. 하여튼 이건 논쟁의 여지가 꽤 있긴 해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혁신을 권장하되 혁신의 결과물은 취하는 게 맞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 아주 과도한 수수료를 출발이 그거 있잖아요. 요걸 눈 확 올리는 것 때문에 자영업자도 죽겠다 이거.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건 내가 보기엔 혁신의 결과물이에요. 독점의 횡포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경쟁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통상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도 혁신기업들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플랫폼을 형성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다 과점 형태로 가죠. 그래서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데 그 과점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독과점의 피해를 누가 보는가 지금 이제 매주 타는 버스 타고 돌아다니시는 제일 많이 가시는 시장 상인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런 분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간극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줄여낼 수 있는가가 아까 말씀하신 자원의 배분도 정치의 영역인 것 같은데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포퓰리즘으로 가는 거고요. 또 자칫 잘못하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또 기득권에 편드는 그런 결과도 있죠. 결국 정치는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 중심의 포인트를 판단할 때 기준이 뭐세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나름의 합리성이죠. 결국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저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보려고 노력하죠. 더 많은 사람들 네 더 많은 사람들 그 말은 자칫하면 포퓰리즘과 동의어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엘리트주의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CG로 이렇게 VS 싸우는 걸 딱 넣어주시고 아니 언제나 그런 영향이 있죠. 그걸 조정하는 게 재밌죠. 이렇게 합시다. 여의도에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고 사실 후보님이 나 주식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주식 투자 이야기 궁금했어 나도 궁금했어 주식 얘기 좀 합시다. 사실은 주식 투자 얘기는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언젠가부터 재산 등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재산 등록에 주식 종목이 깨아져서 떠요. 지금은 일단 명의 신탁되어 있는 거죠. 아 지금 100% 다 팔았을 거예요. 다 파신 거 같아요. 스택하는 돈 팔았을 텐데 대개는 이건 증권사 직원한테 1임에서 증권사 직원이 그냥 알아서 사고 팔고 했던 결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수수료 아껴지려고 HTS로 물론 당연히 본인 초이스인지 아니면 그냥 어떻게 맡기다 보니 증권사 직원이 그거 사게 됐어인지 궁금하다군요. 저는 100% 제가 고르고요. 제가 기업 분석서도 다 있고 그 다음에 주식 교과서도 엄청나게 많이 보고 3% TV는 안 보셨습니까? 그건 이미 제가 주식을 다 매각당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당일은 볼 필요가 없다. 볼 필요가 없고 그 중은 정치적 판단을 위해서 정무적 감각을 위해서 보는 정도? 신문 보고 시간이 없으시겠지. 이런 정도고요. 제가 주식을 시작했던 거는 사실은 저는 주식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바꿔서 자란 사람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주식하면 안 된다. 폐가 망신다. 폐가 망신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절대로 안 하게 마음 먹고 있는데 제 대학 친구 증권회사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샀다가 첫 주식을 대박? 나는 몰랐는데 작전 주식이었던 거예요. 한 90년대 쯤입니까? 92년 이었어요. 30년 딱 됐네요. 92년 이었는데 저는 그때 아무도 모르고 부탁해서 사줬던 거예요. 그래야 네 소원이면 내가 이 정도는 내 친구 입장에 들어준다. 샀더니 아침에 조간신문을 펼칠 때마다 상방 화살표를 상한가 네 상한가 얼마 들어가셨는데? 화살표 그건 비밀이죠. 좀 알려줘요. 꽤 많이 상한가가 4% 4% 90년대 초반에 그렇게 안 됐어요. 4%였어요. 92년대 제가 처음 주식 투자한 데가 92년대 비슷하시네요. 처음 직권에서 들어간 데니까 저하고 학번이 혹시 같은? 저 86 같고요. 아 어떻게 같은 학번? 그건 참... 뭘 또 소문이 하세요. 우리 섭섭하죠. 9에이지. 8에 아니고 9에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걸 샀는데 계속 화살표 아침 신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친구한테 안 알리고 추가로 또 샀어요. 아... 왜냐면 그쪽은 또 신세를 찐 거니까. 사서 쫓게 많이. 총동원해가지고. 계속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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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들을 즐겼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겁나는구나. 겁나서 너무 많이 넘어갈렸다. 만... 만원 중반대에 샀는데 3만 중반을 넘어가길래... 제가... 제 계장에는 다 팔아버리고 있다. 그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빨끗도 팔아라. 이 친구가 오... 자기 못 팔겠지. 0,0이다 팔아라. 내가 계정 내껀데 왜 안 팔아. 팔아. 거의 싸우다 집에서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팔고 나니까 쫙... 악떨어진 딱 제자리 가버렸죠. 와... 내가 이걸 나중에 알았어요. 작전을 여기서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모르고 작전에 투입된 자원이었는데 내가 보직을 부려가지고 나만 득보고 나머지는 딱 플렉 돼 버린 거예요. 내가 나중에... 저점과 고점을 정확하게 잡으신 거예요? 아 이거 출발한 다음에 나는 샀으니까 그 사람도 이렇게 사놓고 내가 그 다음에 사고 아마도 내가 파니까 아 이게 배신이다 이래가지고 자인들이 다 팔아버린 것 같아요. 그 전선이 무너져 버린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는 나는 그땐 몰랐지만 그 소가 쥐를 큰 쥐를 잡았던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면 제가 갑자기 일하게 싫어지더라고요. 변호사가 일을 하고 싫은 거예요. 이게... 아니 뭐 주식 잘 골라가지고 사니까 뭐 두 배, 세 배 남는 거 일도 아닌데 뭐 열심히 일을 하라... 뭘 수입을 하고 상담을 했지... 진짜로... 주가 조작이 공소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끝났나 이거 완전히... 고의가 없어서 무죄요. 아 무죄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진짜 안 하고 그 다음부터는요 맨날 주식만 보고 경제지 다 구독도... 완전 많이... 경제지도 열이 다... 잘 좋을지 경제지 말고... 인테로 없을 때입니다. 또 인테로 없을 때죠. 그 다음에 하고 첨부 맨날 주식채...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선물이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소형 부실주 투자를 하게 되더라고요. 습관이... 단타 하게 돼요. 이른바 잡주들... 하루 종일 단타... 그게 몇 살 되셨어요? 20대... 후반이나 30이나 29쯤 되셨을 거에요. 8... 9... 9... 10... 이럴 때 좀 시작되네요. 근데... 결국은 소형주들 잔뜩 그것도 막... 보유 주식이 20개씩이고... 막 이렇게... 완전히 자빠서... 저랑 진짜... 지금 제일...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점점점 이렇게... 그 개입증도 높아지니까... 이 단타도 속이 안 찬거에요. 선물... 아... 선물도 하죠. 선물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콜옵션... 아... 옵션... 가생사생으로도 갑니다. 그 다음 심지어 이제... 마지막에는... 푸드옵션 매도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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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경우로거든요. 딱 저렇게 가는 거... 아...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열심히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어느 날... IMF 상황이 왔잖아요. 네... 맨날 진짜... 잠을 못 잤다니까요.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전날 밤... 미국 주식시장이...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맨날 조마조마하면서... 미국 시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하한가로 떨어지고... 이러니까... 팔 뒤에도 없고... 세상에... 이 양반이 왜 이러십니까? 그 전에 다 나왔어요. 아... 그 전에 다 나왔어요. 제가 아내한테... 차도 한 대 사줬거든요. 네... 한참 버릴 때... 막 오르니까... 네... 그런데... IMF 때 보니까... 얼굴이 시큼해져 있으니까... 아마 이 사람이 눈치를 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집을 그때 하나 사고... 싹 정리를 한 거예요. 남은 건 집 하나? 집 하나. 아... 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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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 때... 2억... 전세보증금이 있는 거 가지고... 돈... 1억 5천 빌려가지고... 집을 3억 6천에 샀어요. 그 집이 지금 그 집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이에요. 저는 집을 샀는데... 20억 됐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아직 다 알죠. 20억 됐어요. 그게 거의 전세상이고... 우리는 한 번 실패하면... 그것은 포기하지 않거든요. 원래... 폭탄이 떨어진 자리에... 폭탄이 다시 안 떨어진다며요. 물론... 확률적으로는 아니지만... 폭탄 떨어진 자리에 숱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그럼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성공한 거 가지고... 왜 실패했나... 결국 제가 성공을 해가지고... 본전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돈을 좀 꽤 많이 벌었습니다. 오... 그러네. 암에 끝나고? 끝나고. 집사하고... 다시 좀 돈 모으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변호사 시절에... 시민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일한 걸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 없어요. 개장시간에는 주식하고 일하고... 주말과 저녁에 오해해... 시민운동을 하고... 하는 거지... 하루종일 한 사람이 하나만 합니까? 그래도 부동산 수익률이 더 높죠. 아닌가요? 부동산 수익률 보다는... 아니... 주식식률이 망한 걸 기준으로 하면... 아... 처음 시작한 걸로 하면... 가다가 확 떨어져가지고... 제로 된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이만큼 왔으니까... 별론 때... 2억 원짜리가 20억 됐는데... 그래도 주식이 더 좋더라... 아니... 3억 5천짜리지... 3억 5천인데... 본인돈 2억에 1억 5천 대출... 아... 그렇겠죠... 원급이 2억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주식을 98년에 완전히 망해서... 제로 된 다음에... 다시 한 2, 3년 돈 벌고 모은 거... 주변에 동원해가지고... 다시 날린 걸 다 찾고... 충분히 돈을 벌 정도가 됐으니까... 금자산이... 주식을 한... 12억에서 5억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아... 주식... 아... 부러워하는 정프로 봐... 제가... 13억을... 가지고 있다가... 그... 백지신탁 결정이 나서... 제가... 도지사 된 후에... 전부 팔았죠... 음... 그거 뭐 이렇게... 우량주... 장기보유... 비공개정보 이런 건... 이용하신 거 없죠? 아니요... 우리는... 난 누가 정보를 줘요... 그래서 제가... 절대로 작전주 안 한다... 태마주 안 한다... 뜨겁게 되셨으니까... 소염 부실 줄 안 한다... 그래서 결국은... 대형 우량주... 장기보유... 이걸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벌었죠... 이재명 태마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권고하는데... 절대 사지 마세요... 뭔지... 아무 관계없어요... 그... 종목이 뭔지 알고는 계십니까? 알고는 있죠... 근데... 그 인연들도 진짜... 기가 차더라구요... 아... 내가 무상교복 정책 한 사람이라서... 교복회사... 내가 안동 출신이라고... 안동에 본사가 있는데... 아... 맞아요... 맞아요... 또... 제가 성남에서... CEO 모임? 신기해... 이런거 했는데... 거기에 나왔던 사람... 심지어... 이재명이 나온 대학에... 동문 이사로 있는데... 맞아요... 아니... 회사장도 아니고... 다... 다 들었다보셨어... 그게 뭐야... 그리고... 어쨌든... 그게... 정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음... 나름은 보죠... 네... 그래서 제가 진짜... 우리...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우 위험한...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영역인데... 앞으로는... 주식시장이... 부동산 시장을... 능가하게 된 건 맞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부동산 물어보시는데... 네... 부동산은... 제가 보면 꼭 씁니다... 꼭... 이미 꼭 씁니다... 확실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데... 저는 앞으로... 자본시장 육성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주력할 부분입니다... 그게... 국부를 늘리는 길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생각하세요? 어... 산업구조를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꾸는 것이고요... 그건... 전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일 때고... 거기서 뭐...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겠죠... 그 토대 위에서... 자본시장을... 소위 선진화 하는 거예요... 투명화... 선진화... 선진화 하는데... 일단은... 제가 투명화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어떻게... 어제... 제가 입장도 냈는데... 네... 이... 주가 조작... 펀드사기... 이런거 아주...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요... 지금... 금융감독원의... 인원이... 20 몇 명밖에 없대요... 음... 그... 특사경... 그... 제가 보기에는... 수백 명으로 늘려야 됩니다... 철저하게 관리해가지고... 아예... 꿈도 꿀꿀이에요... 그래서 주가 조작이나... 펀드사기나... 이런거 걸리면... 미국처럼... 수십 년... 직력보내가지고... 아예... 시장에 퇴축시켜버려야 돼요... 인원 부족이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 판단하셨군요... 인원 부족이고... 의지 문제죠... 인원이 부족하면... 의지도 떨어지죠... 물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하나하고... 예를 들면... 이제... 구조상 불평등이 있어서... 저는 개미 출신이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왕개미... 왕개미이네... 큰개미 정도... 큰개미 출신의 대통령은... 천볼방생이 있는데... 이 시장이 불공정성이라고 하는게... 나는 직접 많이 당한 사람이거든요... 투자를 통해서... 진짜 대주주는... 임원... 그 저기... 자산은... 비싸게 사주고... 회사는 싸게 팔고... 이것만 해도... 돈을... 돈이 1도 아니더라구요... 뭐... 샀다 팔았다 해... 자기 느낌이죠... 그럼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짓 못하게 하는 것만 해도... 소수주... 소액주주들... 못하게 할 근거가 있나요... 근데... 제도를 좀 바꿔야죠... 그 다음에... 그 대학 배인명이 아닙니까... 예...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고... 그 배인명이지 뭐... 단축을 안 할 뿐이죠... 예... 그런거...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대주주와... 소액주주들 차이의 차별... 특히 최근에... 이제... 공무에도... 공무에도... 이게... 아주 많습니다... 공무에도 폐지하자... 하도 화나니까... 하는 소리죠... 폐지하면 안되거든요... 왜... 왜 안된다고... 아니... 뭐... 뭐... 과도한 오버슈팅을 막는 효과가 있는거지... 그 다음에... 투자 안정성을... 확보한 측면도 있고... 예... 이거를... 공무에도 폐지해버리면... 우리가 선진지수... 소위... 보건스텐니... 설인지수... 들어가야... 네... 들어가야... 사실은... 뮤추얼펀드들이... 투자를 할거 아닙니까... 장기투자를 할텐데... 지금... 이머징마켓을 분리되어 있으니까... 장기투자가 안들어와요... 음... 그러니까... 확 들어왔다가... 확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하고... 그게 또... 저평가의 한 원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제도적으로 고치고... 그러려면... 공무에도 폐지할게 아니라... 합리화해야 되는거죠... 어떻게요... 난 그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에도 폐지하던 사람들이... 제일 화나는게... 나는... 공무에도 하면서... 90일안에... 반드시... 응... 도로 사야되는데... 네... 결국은... 기울어졌다... 기울어졌죠... 맨날 당했다는 느낌... 음... 시장 불신의 원인이 된다... 네... 또는 뭐... 공모주 청약도... 꼭... 기관들한테 많이 주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 음... 또... 국민자들한테 많이 주면... 사실... 국민주 효과도 있지 않냐... 근데... 공모주 청약은... 기관들한테 배정을 많이 하는건... 안전판의 효과도 하긴 하죠... 아... 아니... 비율을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지금... 음... 개미들이 많이 원하는거는... 사실은... 안전판 안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사실이 그런거잖아... 뭐... 적당해도 모르겠지만... 음... 잘 불어내게... 네... 꿈도 못 꾸게... 반드시 걸린다... 이런 생각이 들게... 정부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지요... 아... 뭐... 국회... 따로 도움 안 받아도... 저는... 지금 단계에서... 금감원의... 조사 인력만 대폭 늘려가지고... 네... 의지만...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 있는 제도도 훌륭해요... 음... 안 지켜서 그렇지... 음... 국부가 커질거에요... 음... 그럼 국부가 커질거고... 우리 국민들한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주는거죠... 음... 특히 지금 이제... 청년들이 투자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시장은 이미 막혀 버렸고... 음... 또 그 이전 단계로... 근로소득으로... 뭔가를...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거고... 음... 이제 부동산은 이미... 거의... 끝물이고... 그래서 이제... 코인시장은 몰려갔는데... 네... 가상자산시장은... 코인은 안 하시죠? 안 하는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죠... 오... 코인시장이 아니면... 뭔가 투자... 코인시장이라고 하는게... 필요하죠... 음... 이미 있는걸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눈 가린다고... 세상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네... 관료나 정치인들 중에는... 그런... 이걸 이제... 그런거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음... 그런 사고를 가진 상황이 많아요... 내가 부인하면 없어진다... 음... 안 없어집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소형주 내지는... 뭐 그런 종목과... 코인시장에... 수많은 코인들이...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음... 약간 비슷하죠... 약간 비슷한데... 지금... 저는 주식시장에... 그... 부실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중에 일부는... 좀...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너무... 그냥 나둔 거 아니에요... 제주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 왜 그런가... 빨리... 빨리... 바꿔오니까... 못 나갈 줄 알았죠... 네... 네... 주식시장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주식시장이... 네... 자산자산 시장도... 음... 일단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니다...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졌다면서요... 네... 네... 이미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막으면 우리는 해외로 투자를 파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 부인하면... 밖으로 빠져나간다 오히려... 음... 우리가 차라리...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두 번째는... 지금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그거 물어봐서... 네... 신요리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 네... 근데 가만 놔두면... 다 해외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말씀이죠...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코인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는데... 다 해외 코인들이잖아요... 주로는... 네... 우리가 해외에 다... 돈을 쓴 꼴이죠... 해외에서... 우리 투자자들한테 팔고 나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사실... 그렇죠... 해외 코인이 우리나라 와서 IPO하고... 그렇죠...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거래되어도... 그 돈은 해외 투자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는 비싸게 사고 있는 거고... 사실은... 근데 그걸 왜... 전부 다 해외에 의존하냐... 우리 걸로... 구출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부의 시장도 키우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당장 얘기하면... 너무 시끄러워질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는데... 우리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어냈죠... 제명 코인 같은 거 나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고... 제명 코인사가 제명의 모습을... 실물자산... 기초자산이 담보된... 뭔가... 네...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리겠다를... 그게 이제... 정부가... 정부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네... 그래야 된다고 보죠... 방치할 일이 아니고... 저는... 이게 실물에서 금융으로... 금융에서 다시 가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화폐라고 하는 게... 처음 생겨날 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 실물로 어떻게 믿어요... 나 쌀과 고기를 맛바꾸든지... 양을 끼워서 맛바꾸든지 해야지... 종이쪼거리 하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개 껍데기 들고 나와서... 근데 이건... 이건 신뢰잖아요... 약속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뢰인데... 이걸 누가 처음에 믿었겠어요... 누군가 담보를 했겠지... 금으로 담보하든지... 추종... 추장이 했든지... 뭐 나중에 금으로 하게 되었지만... 지금 국가권력이잖아요... 국가권력으로 담보된 화폐... 뭔가 상징물... 일종의 저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가상자산이... 국가권력에 의한... 화폐 독점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어서... 독점이자 타락이라고... 너무 많이 찍어내면... 너무 많이 찍어내면... 뿐만 아니라... 도대체 뭘 하길래... 그 중간에 뛰어먹는 게 그렇게 많냐...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래서... 인도네시아로... 하나를... 인도네시아로 바꿔서... 홍보 말라 그러면... 한 매원... 한 20%... 한 2, 30% 날라가잖아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아니 환전수수료 들지... 송금수수료 들지... 시간 걸리지... 그 왔다 갔다 해... 비용 들지... 그런데... 코인으로... 과상자석을 하면... 비용이 하나도 없고... 실시간으로... 아주 간단하게... 이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냐... 네네... 이럴 때는... 저는 언제나 생각이 확 시대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긴다... 그래야죠...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니까... 네... 그럼요... 피하면 더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앞서 나가버려야죠... 국가의 권력에 대한... 불만... 내지는 저항... 이런 것이... 개념화 되어서 만들어지는 코인과... 국가 권력을 갖고자 하는 분의 생각은... 서로 충돌할 수 밖에 없을 텐데... 충돌하더라도 관리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있는 현실을 인정하자... 아니 뭐... 통제할 수 있다면... 통제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이미 있는 걸 어떡하냐...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걸... 중국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마근들 뭐합니까... 해외계좌로 거래하는데... 그러잖아요... 그 관련해서... 사실... 이 자본시장의 지금... 가장 큰 경향성이라는 게... 뭐... 들어보셨을 텐데... 야... 국장 팔고 미장가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한국 주식 팔고 미국 주식 사자... 워낙 이제... 이른바 디커플링이 워낙 심해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투자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융회사... 특히 증권회사도... 그런 쪽에서 수익이 나니까... 마케팅을 그쪽으로... 비용을 많이 쓰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추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에서... 다 코스피로 옮기라고 그러잖아요... 투자도... 주식도 옮기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지방도 점점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각국의 수도에서... 세계의 수도로도 집중되거든요... 음... 그럽니다... 그중의 하나는... 미국 시장은... 우리...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양도차익에 과세가 없죠... 곧 하죠... 곧 하죠... 그런데... 불교하고...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가는게... 우리도 오늘 한... 90조원 넘는다고 하니까... 음... 사실은... 하나의 큰 시장이 됐는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죠... 음... 그중에... 제일 큰건 아마도... 아까 얘기했던... 투명성 문제일거 같고... 우리나라는 어디서... 어디서 속된 말로... 뒤뚱수로 맞을지 모른다... 누가 대주주가 장난칠지 모른다... 언제 작전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이런 걱정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 시장의 안정성이 있겠죠... 어제도... 기축통화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테고... 어제도... 뭐... 불황이나... 이럴 때... 덜 떨어지니까... 원래... 대형울량주가 떨어지면... 덜 떨어지잖아요... 마찬가지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산업의 특성이... 이제... 첨단산업... 기술주... 혁신기업 중심이니까... 수익성과... 이제... 미래가치가 크니까... 이런 여러가지 겹쳐있는거 같은데... 네... 결국 우리가... 우리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 세가지 문제를... 해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투명성 강화하고... 공정성 강화하고... 또... 예를 들면 산업도 재편해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기축통화국이 아닌점이야... 어쩔수 없는데... 이미 선진국... 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그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네... 고려하더라도... 네... 주식시장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격언 중에...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예전에 뭐... 주식 투자하실 때... 많이...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저렇게... 그... 굉장히 강한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 사람들의 주식에 대한 태도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태도보다 훨씬 더 우호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처럼 막...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투자자들이 많지 않고... 401k 같은... 자기의 퇴직연금이... 주식에 투자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책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매일 시세판을 들여다보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주식 시장의 저변과 수급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 정책적인...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주식 투자할 때도... 이제... 수급이 재료를 뭐... 우선한다... 이런 얘기... 저는 안 믿었어요... 네... 단기적으로는 맞는데... 장기적으로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게 수급 문제에 주로... 가시는 것 같다... 맨날 기술적 분석 한다고... 뭐... 차트 보고... 맨날 그 연구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게 다... 기만...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됐고... 결국은... 재료... 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에... 의지하는 게 가장 맞겠다... 아... 결국은 진폭이지만... 네... 기본적인 가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수급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게... 안 사겠다면 가치는... 가격은 제로인 거니까... 음...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음...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들이 보유한 자산 중에... 그... 주식 자산이 너무 비중이 작죠... 네...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뭐... 펀드나... 아니면 기금... 연기금들도... 주식 거의 뭐... 비중이 확 났죠... 네... 투명성을 제공하는 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시는거죠... 네... 근데 이제 산업구조개편하고... 투명성 강화가...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신 것 같은데... 산업구조개편을 하면... 예를 들어 뭐... 아까... 무슨... 고속도로... 정보고속도로... 이런걸 이제 하면... 결국 거기에... 에너지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를 하시면...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생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그 회사들이... 잘한거기도 하지만... 결국 나라에서... 이만큼... 미뤄져서 잘된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익본 사람들... 기업들에 대해서... 뭔가... 나라에선 다시... 뭘 회수를... 하는게 있습니까... 저... 그럴 필요가 없죠... 어디에 도로 만들어놨는데... 항만을 구축했는데... 선박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그걸 잘 이용한다던지... 이용료를 받으면 되는거고... 또는... 뭐... 교통물류가 잘돼가지고... 어떤 산업이 발전했다고... 거기다... 벌었으니까... 돈 낸 나라... 이럴 일은 아니죠... 아... 모두가 부담할 부분... 앱 쏘시니까요... 그쪽으로... 일단... 우리는... 판을 깔아놓고... 거기서 이제... 자유롭게... 음...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5천은 언제쯤 가죠... 근데 뭐... 한 30년 후에... 5천 이르면 안되구요... 임기네... 임기네라고 딱... 단정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정도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지금도... 지금... 3천 밑으로 떨어졌나요... 최근에... 3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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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백까지 갔다가... 뭐... 2천... 8백까지 갔다가... 지금... 3천... 그... 평균... PR이... 10이... 10배 정도... 10 정도입니다... 포워드 기준... 보통은... 17... 8 정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높은 때죠... 그런 경우는 거의... 아니겠니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선진국 기준으로... 17... 8일 정도까지 가니까... 저는... 50%만 해도... 4천... 널 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음... 국민연금 말씀을... 일부 하셨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라고 특정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국민연금이... 지출 대비해서... 수입이 줄어들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러면 뭔가 팔아서... 자산을 팔아서... 국민연금을... 드려야 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 보면... 그걸 일시에 팔아서... 우리 주시장에... 공급이... 그냥... 복물처럼 터질 수가 있어서... 지금... 미리미리... 그거를 조절한다고... 지금... 국민연금이... 못사거나... 오래... 판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빨리... 대답하세요... 빨리... 일부 일리가 있고... 또... 개선점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적어서 문제인거죠... 언제나... 그런 것들... 다 고려한... 적정선이라고 하는게... 있을텐데... 지금... 지금 15%? 16%? 16%... 이 정도는... 과거에... 7, 8% 할 때에 비하면... 많이 늘긴 했는데... 그보다는 더 늘어야 된다... 그... 서구 선진국 얘기는... 할 필요도 없이... 거기는 뭐... 비교할 정도도... 안 될 만큼... 적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적은건 문제라... 너무 많이 돼서... 불안정하게 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너무 적다... 그런거죠... 자...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한참 좀 나눠봤고요... 또... 경제 관련해서 제일 궁금하신 분이 하나가 또... 부동산 아니겠습니까? 네... 부동산... 뭐... 여러 정책들이 또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은... 예를들어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은... 하향 안정화... 하향 안정화에요? 네... 어떤 분들은... 되게 불안해하시는 분도 있고... 솔직히... 어떤 분들은... 누가 와도 뭐... 탄탄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오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거는... 제가 본 유동성 때문이겠죠... 음... 그건 뭐... 낮은 이자에... 시즌 유동성이 워낙 많아졌으니까... 그게 큰 원인이 됐을 테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많이 올랐어요... 네... 우리나라만 오른건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주택 부분에 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네... 그거는... 어떤 정책적 오류들이 좀... 뭐... 크게 한... 한 원인이 됐다고 보죠... 예를 들면... 네... 예를 들면... 네... 시장이 공급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공급을 늘려주는 액션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의 요구를 부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공급 충불보다... 네... 왜냐하면 시장은 심리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이제... 실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심리에 따라 움직이는데...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아... 그래요? 라고 하는게 아니고... 앗... 공급을 더이상 안할 모양이다... 더 불안해하고... 수요가 더 촉발되죠... 네네... 네... 그런 측면이 있어서... 시장을... 좀...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시장의 반발... 이런 것들을 좀... 확대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 지금... 주택수요의 상당 부분은... 거의 끝물에 가까워 오는데... 투기... 투자 유인보다는... 공포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 지금 아니면 못 사는다... 아... 지금 못 사는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 그때가 끝물이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 막... 빨리 사야지... 그... 저 길 가는... 길에 앉아있는... 노점상들이... 주식을 막 사주고... 얘기할 때... 그때 팔을 한...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누가 그... 구두 닦으러 갔다가... 구두 닦는 사람이... 어... 주식 사죄 하길래... 얼른 팔아버렸다는 얘기잖아... 케레디 아버지가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인데... 사실은... 부동산도 하나의 시장이고... 거기에... 이런... 정상수요... 그 다음에... 투기수요... 그 다음 단계... 공포수요가 생겨날 단계... 가 되면 끝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관리를 잘 못한 거죠... 정책은 어떻게 바꾸실 생각이십니까?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급을 늘리자는 쪽이고요... 저는... 시장이 필요하다니까... 그 다음에... 정상적인 공급을 하되... 이제... 왜곡된 수요는... 여전히 줄이는 건... 계속해야 되겠죠... 그 뭐... 과수요... 투기수요... 공포수요...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야 되고요... 네... 거기는 뭐... 각종 정책들이 동원되죠... 뭐... 조세... 금융... 거래제한... 뭐 이런... 그들이 동원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전 가격은 존중하자... 가격에 집착을 하니까... 부작용이 발생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나는... 한강이 내리다 보이는... 남산의... 남산자락의 아파트를... 내가... 뭔 수를 선수라도... 내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네... 나 가격 불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희소성도... 희소성이란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억압을 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은 인정하고... 상응하는... 부담은... 지운다... 공급을 정상화하고... 수요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만들어진 시장가격은... 존중한다... 이게... 첫째로 중요하고요... 지금도 가격을... 존중하지 않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정책 중에... 어느 지역에...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그걸... 억압하기 위한 정책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주택에 대한 대출금치... 예를 든다면... 네... 또... 강남의 주택가격을... 억누리려고 한다든지... 근데 그건... 수요공급이 맞춰서... 생겨나는 것들은... 사실은... 용인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 가격 자체를 누르는 것은... 사실은... 부작용을 불러오죠... 제 생각에는... 수요공급을 통해서... 가격을 조정해야지... 가격을 억누면... 수요공급이 왜곡됩니다... 약자생각은 그렇고... 공급을 적정하게 늘리는 것들... 해야 되겠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 시장 굉장히... 존중하신... 많은 분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해는 좀 풀어주셔야 되는게... 이렇게 세금을... 이제... 과도하게... 어... 매길거라는... 뭐... 사람들이 오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최근에... 저는 정말로 시장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또 현장적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 하는게... 소위 진보진영에... 일관된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어... 저는 그거보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된다는... 쪽의 논리에... 더... 사실은... 동의하는 편이기도 하고... 양도세를 강화하는 목적이... 세금을 많이 벗기 위한 것이거나... 제재를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거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 양도세 중가의 목적이 뭐냐... 음... 다주택의 양도세 중과... 네... 그거는 다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시장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동시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데 만약에 작동을 안 하면... 작동을 하게 해야지... 근데 지금 밀어놨더니... 1년간 미뤘잖아요... 입법하면서... 네... 시행을 미뤘는데... 그동안에 팔아라... 음... 라고 했는데... 팔지않고 증여를 주로 했거든요... 네네네... 팔면 이제... 기존의 양도세도 아까운 거죠... 비싸니까... 비싸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같이 중과되니까... 딱 멈춘 상태에요... 물론 훌륭한 태도는 아니지만... 시장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종부세가 부과가 됐잖아요... 이제 압박을 했는데... 그럼 옆으로 튀어나가야 되잖아요... 이걸 지금 중과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아... 튀어나가려는... 저는 이거를... 잠깐 한번 터주자... 근데 그냥 터주면 또... 도덕자의 개인이 뭐니 하니까... 네... 슬라이딩 방식으로 하자...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갈수록 많이 주는 걸로... 아니... 제가... 정책을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현장의 수용성이 높도록... 그래서... 6개월 안에 빠져나가면은... 중과 면제... 네... 9개월 안에 빠져나가면... 절반... 절반... 중과를 절반 깎아준다는 말이에요... 네... 12개월 안에 빠져나가면은... 25%... 4분의 1만 갚아준다... 슬라이딩 방식... 그 다음에 12개월 지나면... 다시는 변화가 없다... 지금... 종부세를 맞았기 때문에... 판단이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를... 하자고 그랬더니... 일부에서는... 뭐 원칙이 어긋난다... 뭐 그러고... 심지어 야당도 저를 공격하던데... 네... 유예해줘라... 네... 유예 더해주라... 이거 있잖아요... 저는 유예를 더 가지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유예를 더해주면 도덕적 회의가 발생하죠... 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 추가로 건설을 더해야 된다는... 공급을 늘리는 방법 중 하나... 민간에서 기존 주택이... 기존 주택 중에... 시장으로 나오는 거죠... 저는 이게 꽤 크다고 보고... 그게 재건축 재개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그거는 이제 새로 늘리는 것이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을... 이제 시장이 내는... 그 길을 터주자... 종부세로 눌렀으니... 양도세는 터지죠... 양도세는 좀 터지죠... 양도세는 좀 터지죠... 양도세... 빨리 나가는 경우에... 그거 많이... 예를 들어 5억에 샀는데... 10억이 됐어요... 뭐 한 1, 2년 새... 그러면 5억은 그냥... 지금 한 80... 70%... 80% 내게 될걸... 양도세를... 그걸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중과 부분만... 아... 중과 부분만... 대략 한 3, 40%... 매기던... 상세에도... 돌아가자는 거죠... 6개월 안에는... 3, 40%가 없이... 통상적인 양도세... 9개월 되면... 절반... 과중치의 절반... 어쨌든... 1년 이상은 안 주실 생각이신가 보네요... 왜냐하면... 탈출할 기회는... 확실하게 주는데... 탈출 안 하면... 그때부터 부담을 해야죠... 저는 뭔 정하면... 정한건 확실히 지키거든요... 그런걸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나요? 예를 들면... 법적으로 뭐... 이건... 누군가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내가... 6개월 안에는... 면제... 뭐 이렇게 해주면... 그게 뭐... 법적으로 충돌된 부분이... 이런건 없습니까? 그건 뭐... 조제 정체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습니까... 그 외에... 공급확대 정책으로는...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의... 층수... 용적률... 완화해서... 기존 택지 안에서... 추가 공급이 가능하게... 도시는... 밀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거든요... 네... 좀... 정도를 규제해야죠... 한꺼번에 너무 높아지면 안되지만... 그래도 꽉 묶으면 필요가 없는거에요... 신규 택지 교복... 신규 택지로... 좀... 추가 공급... 음...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도에 대해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완화해주면... 개발이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겨야 짓지 않겠습니까... 아니 근데... 기존에도 있는거에요... 적정 규모는 있는거고... 예를 들면... 추가로 완화해 줄 경우가 생기는... 그 추가분을... 전적으로... 다 독점하게 하면 안될거 같구요... 왜냐하면... 주변에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부는... 공익환수가 필요하겠다... 예를 들면... 뭐... 공익환수라고 하는게... 거기다... 뭐... 청년주택을 좀 더 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공익기여를 하게 하면 되죠... 다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도...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조세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하십니까... 다른... 다른 자산들... 예를 들면... 주식...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기업의... 자금조달 효과도 있고... 뭐... 국부를... 그... 키우는 효과가 있잖아요... 음... 그건 존중하는게 맞는데... 네... 토지는... 희소성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걸... 다 개인이... 전적으로 취득하는게... 옳지 않다는게... 헌법에 써져 있지 않습니까... 토지공개념이라고... 그래서 저는... 적정한 개발이익들을... 뭐... 개인이... 소유자가 취하는 것도 당연하다... 토지개량을 통해서나... 네... 아니면... 뭐... 경제규모 성장에 따라서... 취하는 건... 인정하는데... 음... 공공의... 권력이 개입돼서... 생기는거... 예를 들면... 거기다가... 갑자기... 토지의 용도를... 바꿔줬다... 네... 권력... 권력... 권한을 행사해서... 생긴 이익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는... 환수해 이른다고 보는거죠... 음... 그건 개인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 그셔야 된다...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1주택보다는... 다주택에 대해서... 양도세가 무거운거죠... 부담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고... 그중에서도... 주택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다른 부동산하고... 또 다르게 봐야 되는게... 저기... 불필요한 곳에 있는... 임의하고는... 또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의 주거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한... 시설이... 주택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고...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 가면서... 음...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게... 다주택자의... 일종의... 투기투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더 늘려야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게 맞다... 그렇게 되면... 다들 이제... 팔려고 할거고...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하면... 세입자용 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 문제는 어떻게... 뭐... 그렇죠... 그렇다고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 부담과... 세입자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다... 비교하겠죠... 그럼 그 부담이... 세입자의... 이로부터 얻는... 월세나 전세로... 뭐... 충족될 때까지... 월세나 전세가 오르든가... 아니면 그게... 공급이 안되든가... 해결이 안되는 문제라서... 해결이 안되는건 아닐테고요... 그건 다... 균형을 맞춰야 하는게... 시장이라고 보죠... 음... 그래서 억지로... 모든 제도로... 뭐 맞추면... 그건 그렇겠지만... 네... 그거는...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지면... 시장이 다... 적응할거라고 보고... 네... 그래서 제가... 기본주택 얘기를 하는겁니다... 기본주택... 네... 그래서... 기본주택의 개념은... 꽤...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생각하면 돼요... 싱가포르식... 주택공급을... 우리도가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데요... 싱가포르시는... 싱가포르에서...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네... 건축물만 분양하죠... 음... 그리고 땅의... 임대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집값이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음... 물론 거래를 하지만... 네... 그런 유형도 있고... 어... 건축물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신에 자격제한을... 지금은... 영세민... 저희... 주거 취약계층이... 아주... 8평... 12평 같은... 조그만한... 주택이... 아주... 입지 나쁜 곳에... 싼 가격으로... 입주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는... 고품질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최소한... 20%는... 만들어야 된다... 토지가 국가 소유여야 되는데... 음... 지금 계속 수용하잖아요... 서울 안에서... 집들을 원할 텐데... 서울은 집지 않지... 이제... 수도권... 경기도... 앞으로 주로 신도시는... 그런 데서 만드니까요... 거기서... 저는... 가능한 공공주택 방식으로... 공급하자... 물론... 분양도 완전히 없을 수는 없고요... 분양도 해야지... 근데 분양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네... 공공은... 공공주택을...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월세 또는 전세를 얻거나... 시장에서 구매를 하거나... 두 가지밖에 선택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그 문제가 생겨요... 어... 전세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전세를 줄 기회도... 남겨놔야 되지 않냐... 예... 맞는 말이죠... 문제는 이게...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인데... 지금 반반이잖아요... 대충... 세입자가 한... 40... 한... 4%... 소유자가 한... 한... 몇...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두 가지밖에 없느냐... 국민단의 선택 여지를 하나 더 주자... 한 20% 정도... 이 정도를 해서... 공공주택이 원하면... 원하는 경험만큼... 살 수 있게 해 주자...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 그... 체계를 보면... 3기 신도시든... 어디든... 대규모 택지를... 수용을 해서 만들면... 건축... 건설 원가... 건설 원가가... 천만 원 초반대 거든요... 평당... 평당... 예...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30평 아파트 3억 대 짓는다... 쉽게 말하면... 근데 이걸 한... 5억 대 분야 하잖아요... 뭐... 부풀지고... 그래서 택지를 팔아서... 다시 그 위에 건축을 해서... 민간 건설회사 분양하는 방식인데...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공공에서... 건설회사에... 시공권을 준 다음에... 공공 직접 분양해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분양 가격이 떨어집니다... 음... 그렇겠죠...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게... 천만 원대에... 지어지는데... 30평 형을... 3억 대 지어서... 5억 대 분양하고... 이게 시중에... 최소 8억에서 10억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더하는... 평등 4천만 값 거야... 그럼... 10억이 넘어... 지금... 근데 이거를... 3억 대 지어서... 왜 12억 대까지... 가게 방치하냐... 저는 이거를... 한 4억 대 정도에... 임대를 주든지... 장기 임대... 그래서... 구원하는 사람은... 여기 살다가... 능력이 되면... 집 사가지고 나가시라고... 대신에... 그 중간 기착지를... 공공이... 상당 중도를... 책임져 주자는 거죠... 특히... 사회 초년병들... 이런 사람... 신혼부부... 청년들...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야죠... 근데... 주택은 뭐... 많이 늘려야죠... 전주택 100만 세대 하겠다니까... 그러면... 한 세대 짓는데... 3억... 최하 2억은 들지 않냐... 그러면... 200억 현금이 어딨냐... 이런 소리... 하던데... 그건 진짜 무시한 소리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0평형 짓는데... 3억 대 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거를... 4억 정도로...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월세를... 이자 이상으로 받으면... 그 정도... 재금을 또... 충분히 말해서... 또 짓고... 충분히 계속... 부채 없이 지을 수 있죠... 소셜믹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이제... 요지의 아파트들 중에도... 보면... 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져야 되는데... 그 형태나... 색깔마저도 다르게 짓는... 케이스들이 나오고...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면... 에... 사람은 기본적으로... 좋은 집에서...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사실...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에... 지금 후보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만들어 버리면... 혹시라도... 에... 슬럼화가 된다... 아... 네... 그런 우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에... 그런 좋은 주택에서... 살고자 하는... 또... 그 자산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향후 해야 될... 어떤... 그런 것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섞여서 살 수 있게 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게 너무... 이게... 뭐랄까... 규격적이라고 그럴까... 분양 아니면 임대... 예... 임대도... 민간은... 이... 사는 일종의... 옛날로... 향소 부공 늦축물을 주잖아요... 실도 굉장히... 네... 또... 그런 뭐... 취약계층만 사니까... 보통 사람 안 살려고 그러고... 근데... 이거를... 저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가 반드시... 그... 건축물까지 임대한... 영세민... 취약계층만 사는 지역으로 만들면 안되고... 그... 그건 정말 옳지 않죠... 여긴 분양 받은 사람도 있고... 넓은 평수도 있고... 또... 건축물만 분양 받는 경우도 있고... 또... 건축물까지 임대를 하는... 중산층용 임대도 있고... 그... 취약계층용... 작은 평수도 있고... 임대료를 차단을 두면 되거든요... 뭐... 소득 수준에 따라서... 공공이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청년주택이나... 1인 가구들을 위한... 뭐... 일종의 사회주택들도 같이 배치하고... 그래서... 뭐... 주방이나 이런 거 같이 쓰고... 도서관 뭐... 이런 거 같이 쓰면서... 방을 따로... 또... 아니... 원하면 또 다른 데 옮길 수 있게 해주면 돼... 거기서 평생산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여기서 돈을 아껴서... 낮은 주거비로... 집값을 모아서... 민간주택을... 사거나... 아니면 공공주택... 분양할 때... 분양 기회를... 행사하면 되니까요... 이런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총... 주택수가... 수요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가구수 대비... 주택수가 많거나... 뭐... 비슷하거나... 한데도 자꾸... 집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대표님 말씀처럼... 원하는 주택 명의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근데... 그거는... 공급의 다양성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사실... 그... 아...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도... 속으로는... 아...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 같이 안 살고 싶고... 좀 불편한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결국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또 성벽 쌓고... 이렇게... 그거는... 민간 영역에서 하시라고 놔둬야죠... 음... 공공영역은... 그런 욕망들을... 최소한 절제시키는 게... 공공이 할 일이고요... 네네... 그 편을 먹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약육강신 밀림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거기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은... 벗어날 능력이 돼서... 벗어나게 해주면 되죠... 음... 그건... 민간 자유의 영역으로... 그러나... 그런 기회조차도 못 얻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음... 편을 가리기는 그냥... 아예... 아무 쪽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여하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줘야죠... 네네... 이게 소위... 기본 주택이라고 하는 게... 최소한 주거 공간은... 최소한 확보해 줘야 된다... 음... 음...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간 뭐 어떤... 좀... 딴 얘기 같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시민권이라고 하는 거... 소위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그 다음에 소위... 사회권... 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싸웠고... 음...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돼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단계가... 경제적 기본권이라고 봐요... 최소한의 풍요를 함께 누릴 권리... 그거를 뭐... 주거... 생활... 임금... 직장... 보육... 등등 다 합쳐서... 네... 그래서 최소한의... 죽지 않을 만큼의 것을 보호하는 게... 네... 사회권이라고 한다면... 네... 그건 어느 정도 됐다... 네... 그러나... 최소한의... 풍요를 함께 누리는... 어지간히는 살 수 있게 한다... 네... 기본적인 것을... 그래서 제가... 경제적 기본권...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 금융...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 그렇게 하시려면... 이제... 재정이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기본주택은... 별로 재정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기본시리즈를 다 하시려면... 그렇죠... 그건 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하자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러려면 이제... 우리 정부의 어떤 재정이...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혹 증세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음... 근데 증세는... 사실은 뭐... 정권을 유지하는 입장에서는... 자폭행이고요... 제가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닌데... 네... 그런데...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은... 증세에 대해 저항이 별로 없어요... 음...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게... 나한테 이익이라는... 확고한... 그... 믿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북유럽들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민주화 돼 있고...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상... 어... 세금을 1% 올렸는데... 내가 더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90%가 넘으니까... 네... 왜냐하면... 대개는... 대개는 기업이나... 아주 초... 고소득자들이 부담이 좀... 느는 거지... 일반 국민들은 다... 되돌려주기 때문에... 그... 그래서... 저는... 그... 기본소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이고... 네... 청년들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음... 그런데 그거 말고... 전국민 보편...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결국은 당연히... 또... 받아서...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설득해서... 동의할 때 한다... 뭐...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지... 음... 그런데 우리는...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복지지출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60% 선이죠... 네... GDP 대비... 11% 선인데... 평균... OECD 평균 20%... 21% 거든요... 60%밖에 안 돼서... 음... 사실... 늘리긴 해야 되는데... 선별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장기적으로 늘려갈 수 있겠냐... 음... 혜택 반산이 다르면... 불가능하거든요... 네... 세금 내는 사람도...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가야 될 거다... 아마... 길게... 크게 보면... 네... 그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 증세를 통해서... 문제를 하겠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지금...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하면... 국민적 저항 때문에... 실제 아무것도 못한 상황이... 네... 말씀해 주신 내용들 보니까... 기본소득이랑... 기본주택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 또 하나의 기본 시리즈인... 기본 금융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금융은... 국가권력이... 보장하죠... 근데 이제는... 화폐라고 하는... 종이쪼가리 실물도 없이... 이제 숫자에 불과한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통장에 숫자에... 통장에 없어도 돼... 숫자에 그냥...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는데... 금융의 비중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돈이 돈을 버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는... 소위 이제... 하후상박... 또는 억강부약의 원리가 작동해요... 약한 사람은 좀 더 많이... 강한 사람은 좀 절제시킨다... 의료보험료도 그렇고... 일반적인 조세도... 당연히 돈 많은 사람이 많이 내고... 혜택은 같이 본다... 또는 심지어는 혜택은 안 본다... 뭐 이런 거... 복지정책은 그렇죠... 근데 이런 보통 원리가 작동하는 게... 공동체인데... 이게 작동하지 않는 하나의 영역이 딱 있습니다... 그게 금융이에요... 오죽하면... 금융약탈... 금융배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포용금융... 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 금융에 접근하고... 또... 금융의 혜택을 누릴... 권리를 최소한을 서로 보장해야 된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다 논의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그걸 안 해... 지금도 보면... 마이너스 금리... 또는 0.5%...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 상태에서 저금리로... 고액을... 장기로 빌릴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음... 그렇죠... 그죠... 돈이 많고... 수익이 많으면 많이 빌려줘... 작게 오래... 네... 그런데... 돈이 없고... 수익이 적고... 사회경험이 적으면 적으면... 안 빌려줘요... 아니면 빌려줘도... 이자가 높거나... 단기에 소액이거나... 이게 정의로 뭐냐... 첫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냐... 이런 방식이... 음... 필요한 사람은 돈을... 지금 내 청년인데... 사회경험도 있고... 수익도 없고... 자산도 없어요... 내가 좀... 투자 좀 받고... 또 돈을 빌리든지 해서... 내 역량을... 좀 키운 다음에...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없잖아요... 음... 저는 그 생각을 한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본은... 남아도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음... 과거에는 자본이 부족해가지고... 투자할 곳은 많고... 누군가가 자본을... 활용할 기회를 얻으면... 성장했잖아요... 부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음... 여기에도 기회를 주자... 너무 많이 주면... 위험하니... 최소한... 도덕적 회의가 발생하지 않는... 금융 활용 기회를 주자... 금액으로 제한하자는 말씀이십니까? 그죠... 그게 이제... 대략 어느정도 생각하십니까? 대법체들이 만든... 가이드라인이죠... 한 500만원... 1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 보통 이제 900만원 선이더라구요... 음... 대법체가 자산도... 담보도... 수익도... 아무런 보장도 없는 사람한테... 그냥 신용으로 빌려주잖아요... 보통 20% 의자... 지금... 한 18% 되는 거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95%는 다 갚아요... 그 높은 이자율에도... 95%는 다 갚는다고... 최종 결손율이 5%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율 20%를 받은 건 폭리이고... 그렇다면 15%나 12%로도 된다면... 경쟁이 나타났을텐데... 그게 그렇게... 회수율이 높으면... 이미 개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그 문제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구요... 네... 그건 좀 더 복잡한 문제라서... 여하튼... 음... 시... 그러니까... 능력이 되면서... 떼어먹는 걸... 도덕적이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1000만원... 900만원을 빌려가지고... 그... 신용불량... 거래제한... 취업제한... 이런걸 다 당하고... 재산... 자기 이름을... 평생 재산을 못 갖는 걸... 감수하면서... 천만원을 떼어먹겠냐... 음...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업체들이... 전화도 못하지 않습니까... 음... 추심 대리인 신고하면... 전화도 하면 처벌돼요... 음... 원리금액... 원리금액... 네... 대부업체... 실제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자율이... 3%짜리를... 1000만원 정도 빌려주면... 훨씬 더 잘 갚지 않겠어요... 물론이죠... 엄청난... 근데 그 기회가... 아예... 봉쇄돼 있다는 거죠... 최소한 그 기회는 주자... 대부업체들은 요즘... 20%로 내린 다음에...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철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장사가 20%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회수가 안 된다는 뜻인데... 후보님이 갖고 계신 데이터가... 왜 충돌할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도의 얘기를 좀... 한 번 하고요... 기본금융은... 그래서... 국가권력에서 발생하는... 신용이익을... 국민 모두가... 최소한은 누리게 해주자... 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서... 청년들한테... 20만명... 이게... 매년... 500만원씩... 빌려주면... 1조원이잖아요... 네... 그럼... 그걸 10년간 빌려줄 텐데... 계속 무적되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금융기관들한테 물어봤어요... 얼마... 지원해주면 됩니까... 그랬더니... 200억... 2%만 된다... 그... 1조원 대출에 대해서... 특히... 청년들이기 때문에... 최대치로 얼마만 됩니까... 이제... 5%래요... 그래서... 저희가... 500억을... 정립하고... 정립해줘야지... 왜냐면... 그... 경기도에서... 네... 경기도 청년... 220만명에게... 매년... 대출... 1조원을 대출해 주는... 3% 정도로... 네... 정립해서... 계속한다면 보장이 없는데... 아니... 당선 가능성이 높으신 분인데...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언론 보도는... 사실은... 오보였던거죠... 성분이 사업성이 있다고... 사단한다는거죠... 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요... 하여튼... 그 얘기하고... 아... 그 얘기하고... 대법 제 얘기... 이것도... 관심사일텐데... 예를 들면... 지금... 사채시장의... 평균 대출금리가... 401%라는거요...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1년에 400%요? 네... 불법사채들... 불법사채들... 보통 몇천프로씩이죠... 50만원 불러주기... 몇달 지나면... 100만원 되있어요... 그렇게 기본인데... 네... 그것도 하나의 시장이거든요... 거기... 예를 들면... 진짜로... 진짜로... 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법사채시장... 그러니까... 법정금리초과 계약을 한 경우는... 이자를 못 받게 한다... 음... 라고 하면... 다 철수하겠죠... 철수하는게 나쁜겁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러면은... 음... 똑같은 얘기로... 어... 사채시장은... 24%에서 20%로... 예를 들어 15%로 떨어지면... 철수할거다... 철수하면 시민들이 피해볼거다... 어... 그거는 사실은... 윤모 후보가 얘기한거하고 똑같습니다... 불량식품이라도... 사먹을 자유로 줘야 된다... 얘기가 똑같은거에요... 음... 돈 못 빌린 사람은... 어떡하냐... 음... 제도금융기관이... 그걸 책임져줘야죠... 음... 그리고 국가가... 그 부... 부실분을... 책임져줘서... 그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지 않고... 살아남는다면... 국가의 재정이... 이익인겁니다... 음... 근데 그 중간쯤이 조금 있어요... 음... 서민금융... 음... 무슨... 희망홀씨... 대출... 네네네... 너무 적다 그거죠... 음... 이건 좀 많이 늘리자는 얘길 수도 있고... 음... 모든 국민들한테 똑같이 기회를 주자는 얘기는... 좀 평준화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음... 대법체의 문제는... 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음... 음... 세상이 변했는데... 박정희 당시에... 그... 경제성장 10%일 때도... 이자율을... 25% 묶었습니다... 음... 법정 최대 허용치는 40%였는데... 음... 시행령으로 정하게 됐을 때... 25%를 넘은 일이 없어요... 음... 음... 그러고도 경제가 다 유지가 됐는데... 지금 1% 성장시대... 15... 열 몇 배... 음... 그게 과연 꼭 필요하냐... 음... 연 15%... 20% 이자로... 돈을 빌려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한다고... 95%는 다 갚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왜... 저리 장기 대출의 기회를... 안 주냐... 음... 금융 영역에서... 음... 그 주면 훨씬 더 잘갚고... 더... 회생 잘할 거고... 네... 그 사람들이 15%... 20% 이자 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신체 포기가 없었었고... 막 그러다가... 결국은... 기초생활수급자에다가... 취직도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용불량이 되고... 국가가 손해잖아요... 음... 제도권 금융회사가... 왜 그걸 안 하냐고... 말씀하셔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그걸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일본은 원래 하게 돼 있죠... 네... 금융기관은... 오로지 수익성을 추구하느냐... 공공성도 동시에 추구하느냐... 에서... 두 가지 다 한다는 게... 기본적인 가설입니다... 음...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각종 금융이익을 주던... 주택은행... 또... 서민들의 금융자산... 형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던... 국민은행... 음... 이게 나중에... 상업은행으로 다 바뀌어 버렸잖아요... 음... 즉... 공공성을 추구하던... 금융기관들이... 공공성을 다 버리고... 다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상업은행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더라도... 공공성을... 최소한의 기원을 해야죠... 음... 그런데... 올해 한번 보세요... 제가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해외금융기관들은... 영업이익률이 없대... 보통 십몇퍼센트대로... 줄었는데... 음... 우리나라만... 오히려... 폭증했어요... 영업이익률이... 공익기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왜... 그... 해외금융회사는... 한국을 떠나겠습니까? 음... 뭐... 그거는 뭐... 여러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거는... 우리나라는... 금융기관들이... 공익기능을 좀 적게 해서... 음... 영업이익을 폭증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제가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이걸 맡으란 뜻은 아니에요... 음... 100명만... 신용분여가 안되고... 그 돈으로... 하다못해... 뭐라도 좀... 공부라도 더하고... 경험이라도 쌓아서... 성공했다면... 음... 제가... 대부업체 단속을 했거든요... 대부... 언제요? 불법... 제가... 임기 내내 한 겁니다... 성남에 있을 때... 아... 그래서... 경기도에는... 대부업체... 그... 돈 빌려 드립니다... 쪽지가 없어요... 바로 신고할뿐 말이에요... 신고를... 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놨어요... 아... 뿌리고 다니면... 신고가 들어오면... 네... 그... 미스터리 쇼핑조... 함정위인... 단속조가 있어가지고... 돈 빌려 달라고 한 다음에... 돈 빌리는 현장을 잡아가지고... 아... 압수수색해요... 싹 뒤져가지고... 저희가... 과다 지급된 이자 다... 계산해서... 없어지고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아예 안해요... 아... 그래요... 한번 보시면 합니다... 강남에는 많습니다... 이렇게... 일수빌려는... 네네네네... 어... 요즘 제가 인터넷 단속하고 있어요... 왜냐면... 인터넷은... 경기도민도 쓰니까... 아... 어쨌든 그런데... 이걸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누가 항의를 하더라구요... 아니... 나는... 연 2000%든... 3000%든... 당장... 써야 되는데... 그거 막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단속은 해리겠고... 그걸 보완하는 장치는 없어서... 그러면은... 50만원은... 원하는 사람은 다 빌려주겠다... 50만원이요? 응... 50만원... 예... 경기도 예산으로... 그래가지고... 50만원씩 빌려주는... 거를... 근데... 50만원 빌리려고... 차 타고... 버스 타고 와가지고... 자기 신원 내고... 그... 할 사람이... 돈 있으면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안하겠지...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50만원은 빌려주겠다... 그래서... 제가... 500억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50만원은 선착순으로... 빌려주겠다... 조건을... 순식간에... 다 나갔어요... 네... 그러더니...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 지금 아버지... 뭐... 치료비도 내야 되는데...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죽게 생겼다... 50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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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진거에요... 원래 복지지출 대상이거든... 그건... 그 정도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만원은 무심사... 300만원까지는... 심사해서 빌려주겠다고... 500억을... 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소진이 되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직접 빌려주는... 예산을... 몇 명이 혜택을 못 보니... 차라리... 500억을... 우리가... 채워줄테니까... 금융기관이 빌려주는... 손실을... 500억으로 감당하는... 최대치로... 빌려주자... 이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기본금융이었습니다... 너무 많이는 말고... 네네... 도덕적 회의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 최소한의... 이거는 해주는게... 재정장으로 이익이 있다... 해서... 500억으로 해보니까... 1조원이 나온거에요... 금융기관에다가... 다 토론을 해보니까... 500억이면... 모든 손실... 충분히 과거한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는... 나중에 되면... 다... 어떻게든지... 500만원 못 벌일 리가 없다... 금융값... 네... 그래서 이거는... 부실율에서 매우 낮을거다... 네... 그렇게 얘기해서... 시작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게... 신용등급제가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되... 최저치는 보장을 해주자... 최저수위는 유지를 해줘야... 네... 그래도... 살 길은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거죠... 네... 거기에 이제... 기본금융과 관련된... 설명을 좀... 기본금융은 제가... 많이 못 들어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들어봤구요... 오늘 이제... 저희 3프로TV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짧지 않은 시간을... 이렇게 쭉 말씀을... 요즘 워낙 바쁘실텐데도... 그래도 시간을 좀 많이 내주셔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저희랑 말씀하시면서... 아... 요거는 내가 꼭... 우리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까먹었다... 이런거 혹시 있습니까? 그것도 있구요... 뭐... 사실 우리가... 자산시장 위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금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요친 부분인데... 그 부분도... 네... 후보임님...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 경제가... 질적인 변화에... 그... 초입에 들었었다고 봐요... 네... 예... 과거에는... 투자할 곳은 많은데... 투자할 돈이 부족했던... 그래서... 한 곳에... 자원을 집중해 줘야 됐던... 소위 불균형 성장 전책을 취했잖아요... 지역으로 한다면... 수도권에 집중하고... 또... 기업으로 치면... 특정 몇 개의 기업을 골라가지고... 지원하다 보니까... 소위 재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고... 그래서... 이제... 정부 자원을... 가능한 복지보다는... 이렇게... 생산 영역에... 공급 영역에... 집중 투자해 왔죠... 음... 근데 지금은... 완전히 토대가 바뀌었다... 토대가 바뀐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할 돈은 남아들고... 투자할 곳이 없는 시대가 됐죠... 음... 근데 투자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수요를 열리는 거는... 첫째는 소비... 가계 소비... 그죠? 두 번째는 수출... 세 번째는 정부 지출... 뭐... 보통 투자... 투자는... 그 자체로 생겨나진 않으니까... 음... 투자 유인을 열리는 거는... 소비... 수출... 정부 지출인데... 수출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얘기죠... 정부 지출은 거의 고정돼 있죠... 일정 비율로...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음... 우리 국민이 너무 착해가지고... 뭐... 정부에서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 필요 없어... 근데 이거는 사실은... 2차 배분이... 왜곡된 결과를 빚어서... 이제... 가계... 부채 빚이 너무 높아졌고... 소비가 너무 줄어들게 됐고... 결국... 경기 침체에 한눈이 된거죠... 네... 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시점이 왔다... 질적으로 다른 사회가 왔기 때문에...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된다... 그래야 소비가 늘고... 음... 수요가 늘고... 경... 경제가 좀 정상화된다... 하나가 있구요... 두번째는... 이제 우리가 경제구조를... 통째로 좀 바꿔야 되는데... 양극화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심화시키지 않습니까... 음... 이 사람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쓸 수가 없고... 그렇죠... 이 사람은 쓸날도가 없어... 음... 그게 기본금융사업을 하기 단 하나의 원인이긴 한데... 금융자원이라는 측면에서... 네... 그래서... 이 불공정성을 완화하는게... 자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람들한테... 의욕을... 음... 음... 전사회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성장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기득권의 저항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 제도의 혜택 보는 사람들이... 강자니까... 음... 이 과정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사실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기회가 왔다고 보는 겁니다... 기회가... 에너지전환... 그 다음에... 디지털전환... 팬데믹... 이거... 어차피 이겨내야 되는데... 다른 나라 뒷공문들이 따라가면... 도태될 가능성이 있고...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한 발짝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지 않겠어요? 소위 선도국가가 되는 거죠... 가능하다는... 그건 결국...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인프라투자... 교육투자... 기술투자... 그 다음에... 규제... 합리화... 이런 것들을... 용감하게... 대대적으로... 또 선도적으로... 빨리 해내면... 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온다고 보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그 돈이 어디서 나냐는... 논쟁이 벌어집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하기는 어렵죠... 결국은... 투자... 여기는 경제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미래의 자산가치하고... 현재의 자산가치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의 자산을 앞당겨서... 현재 투자해서... 미래의 자산가치를 늘리는 게 투자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좀... 동의를 해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제체질을 완전히... 신속하게... 바꾼다... 그래서 산업전환... 신산업창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경제 볼륨을 키우고... 부채 문제도 그러면 완화되고... 어쨌든... 복지도 늘려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가야 될 길 같고요... 음...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정리 삼아... 오늘 여기는 주식 방송이니까... 주가지수 5천시대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음... 그리고...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들고 싶어요... 부동산보다는... 자본시장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다... 음...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경로다... 네... 사실 우리가 삼천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주식 투자를... 평생... 희망이었죠... 희망이었지... 야... 어찌... 언제 2,500 넘어가나... 맨날 그 노래 불렀지... 3,500 넘어갈지 몰랐거든요... 음... 근데 그거는...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계단식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제도 정비도 좀 하고... 투명성 재고도 하고... 또 산업 재편도 하고... 결국은 리더의... 철학인데... 여기... 시장의 중심이 어디야 될 거냐... 네... 그 부동산에다가... 우리가 매달릴 거냐... 자본시장으로 옮겨 갈 거냐... 새로운 투자 기회를 만들 거냐... 라고 보면... 자본시장에... 관심 갖는 게... 자산을 늘리는 길이 아니겠냐... 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족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지도... 고민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분을 어떻게... 그게 문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자칫 잘못하면... 롱턴이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정말 주식에 대해서... 공부 안 하고... 주식을 시작하는 바람에... 한 번 망했던 거거든요... 음... 열심히 배우고... 원칙 따로 투자해서... 사실... 복구 다하기 상당히...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저는 금융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 유럽에 낼 데다... 금융교육 시키거든요... 음... 그 지금 말씀하신... 공교육... 공교육 부분에서... 공교육 부분에서... 금융교육을 시켜요... 저희가 지지난해... 사실... 청와대 청원까지 했었습니다... 금융교육 부분에서... 금융교육을 의무화하자... 그리폰 가르치 말고... 금융교육을 시켜야 된다... 아...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그럼 같이 하시죠... 제가 은퇴를 언제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은퇴가 빠를수록 좋으신 거 아닙니까... 저 사실은... 돈을 권다정에서는... 좀... 끝까지 안다시길래... 신장하는 연트 하시고... 저는 실제로 투자 기회를 놓쳐서... 너무 억울한데요... 저는... 이번에... 그... 팬데믹이 시작된 시점에... 전 주식 투자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이미 다 강제 매각당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야! 너무 아깝다...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근데...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펀드 매입은 제한이 없어요 아 그래요 한 번 더 가입하셨으면 안 했지요 보다가 러 떨어지자고 나 기회를 낮춰서 아 다시는 기회가 안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왜 3프로 tv 의 오늘 그 재생자로 조기 전의 올 원래 경쟁자가 주식 투자 못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말 많이 하면 은 수익 투자가 안되요. 여러분 우리 아버님 끝으로 어느정도 감이 있으신지 여쭤보기 위해서 이 영상이 올라가고 24시간 안하는데 좋아요 몇개정도 눌릴거라고 보세요. 좋아요? 좋아요수 말고 좋아요? 좋아요수는 가늠이 안되는데? 아 조회수? 조회수는? 24시간? 저번에 와이스트리트는 하루만에 8만인가 10만정도 되었는데 하루만에? 30만? 30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고 우린 떨었어 지금. 그걸 왜 볼려고 보고 우리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왜냐하면 주위시장이 3000포인트 갈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힘듭니다. 사실치. 굉장히 힘들고 또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미국하고 비교해서 정말 이 상실감이나 또 부동산시장하고 비교해서 박탈감 같은게 굉장히 심한 우리 개인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덕담과 격려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주식시장은 결국 안정성이 중요하고요. 수익성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경제체질이 개선되어야 되겠죠. 물론 투명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현재 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이시고 저평가 원인은 지정학적 요인에다가 경제의 기본적인 체질, 거기에다가 불투명성, 불공정성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부동산 투자에 우리가 매달려왔다면 저는 이제 그게 한계에 왔다고 보이시고 앞으로는 저는 금융시장, 자본시장, 주식시장 이쪽에 우리의 관심을 더 가지는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우리 경제가 점점 더 첨단화가 될수록 부동산보다는 당연히 주식시장이 더 비중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또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기업들의 이제 더 쉬운 자본조달 시장으로서 기능도 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투자 기회도 새롭게 줘야 되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생산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혹시 저를 믿으시면 주식시장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질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저도 뭐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했으겠습니다. 아, 또 저희가 준비하게 하나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 회사 3프로티비가 이전에 한 것이 이렇게 투자 다이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두번째, 마켓을 항상 소중하게 닫아주시려고 그래야 진짜 시간이 있는 미스터 마켓이라는 책인데 저희 임지원 일동의 마음을 담아서 네네네 아 재밌네요 네 16,000원입니다 제가 저는 사실 이제 92년 92년 정도부터 주식을 직접 투자했고 결국 제가 얻은 결론은 주식시장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심장이다 가장 건강하게 자율적으로 잘 뛸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여기다 자꾸 막 뭘 자 펌프를 막 가더라도 이렇게 해 놓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그런 오해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겠냐 그 철판을 이렇게 펼 때 망치로 펴면 못 쓰게 됩니다 부드럽게 펴야지 자연스럽게 최소 원형을 유지하게 펴야죠 그 망치로 때리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판판한 철판이 휘었다 이렇게 이렇게 휘면 이걸 이렇게 펴야지 여기를 때리면 안 된다고 원로한 부분 그럼 울룩불룩해지고 다시 복구불간 나 망치로 때리는 사람 아니다 네 세트로 그렇게 봤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쭉쭉 기는 거 하시다가 또 자 국민들 주름도 많이 펴주시길 바라겠고요 3프로TV가 대선 후보를 털어본다 3대 털 특집 방송으로 제가 첫 번째 시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봤습니다 마지막 인사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기서 저희가 뭐 아 잘되시길 바라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고려하면 망치 없다고 아니아니 국민에게 잘 어필하시고 최선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정도로 인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가격이 있습니까 혹시? 3만원 다이어리 3만원 좋은 일 하시는데 저도 적정 가격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후보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Mm Mm 한글자막 by 한효정